닭가슴살 먹자 닭가슴살 먹으시다 냠냠냠냠냠냠냠 발똥 깍끈이라고 고생했으니까요 얼른 주세요 얼른 가자 1번 1번 금분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어? 엄마랑 언니랑 먹기도 저래야 그냥 먹은이로 말리네 아우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아 망고가 진짜 빨리 먹었어 진짜 빨리 먹었어 나 양 비슷하게 줬거든? 망고 못쓰다 먹었어 망고 1등 망고 1등 망고 뺏어먹으면 안 돼 안 돼 분리 2등 애플 3등 우리 한타가 잘 못 먹어 안 돼 엄마 뺏어먹으면 안 돼 서로 자기 나무 바꾸라고 확인하고 아주 안절부절하네 다 먹으려고 근데 한타가 고개를 안 들어 고개 들면 뺏겨 한타 짠해라 빨리 먹지도 못하고 닭가슴살 우리보다 더 빨리 먹었나? 진짜로? 우리 퍽퍽해가지고 빨리 먹으면 돼 사람마다 더 빨리 먹어 우리 진짜 퍽퍽해가지고 오래오래 먹고 아니 근데 애플이 망고가 진짜 잘 먹네 근데 한타 진짜 꼭꼭 잘 씻어먹는다 엄마랑 똑같아 엄마랑 똑같아 확실히 맛있는거 먹고 엄마랑 똑같아 한타도 똑같이 빨리 먹어 한타 고개 들었지 그건 벌써 다 뺏겼어 한타 고개 지금 툭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안 먹었지? 이제 뭔데 먹어 니배들 닭가슴살 주웠는데 뱉었어 우리 한타 잘 먹었네 우리 한타 잘 먹었네 한타 다 먹었어? 아이고 한화슈각이라고 한타 없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천천히 먹었어? 우리 한타는? 누가 1등 먹었어? 아이고 망고가 1등 먹었어? 잘 먹었어 그 다음에는 애플이가 2등 애플 다 먹고 애플이 또 못살보네 애플이가 1등 먹고 3등이 2등 먹고 3등이 2등 먹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